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매주 수금 이틀 여러분들을 뵙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타났어요. 오늘인 게 정말로 오늘인 게 선생님이 화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밤 12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야. 그래서 지금 촬영이 된 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거의 시공간의 차이가 크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공간의 차이는 있겠네. 전달이 될 거라 조금 더 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캐스트에서 나만의 Y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의 Y를 놓고 시작해야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되어줄 거다. 이 Y를 향해 가는 수험생활 그 여정 속에 내가 처음 만들었던 Y랑 상관이 없는 너무 많은 걸 얻게 될 테지만 그래도 내 시작이 그 Y였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 여러분들에게 Y를 찾자. 여러분만의 Y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Y를 찾아라 라고 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또 고민을 해. 나의 Y가 있긴 한데 선생님. 지금의 내 처지로 그 Y를 설정하기에 조금 부끄럽다. 내가 그 Y를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쓰기에도 좀 민망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괜찮다. 지금 딱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원하는, 수학을 풀 때는 직관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논리적으로 수학자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합당한 개념을 꽂아 넣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을, 놓치지 않을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게 수능 수학이라 직관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직관도 그 논리적 사고를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처음부터 직관, 이건 아주 위험하다. 찍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직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걸 Y로 잡으면 돼.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수험생이 가장 행복할까?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도 나의 Y랑 상관이 없이 원도 한도 없어. 어떤 미련도 없어. 나한테 어떤 점수가 주어질지라도 나는 매우 행복하게 그 점수를 받고 나에게 주어지는 대학에 가서 남다르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그걸 수험생활, 그 여정에서 배웠어. 하는 그 찐 행복. 그런 걸 느끼는 과정 속에서도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물론 힘들긴 해. 하지만 행복하게 공부하는 수험생. 결과적으로도 나한테 몇 점이 주어지든 어떤 대학이 주어지든 전혀 상관없이 초월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수험생. 어떤 수험생이 가장 행복할까? 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수험생이 행복할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내 목표는 1등급인데 이미 1등급이 나오는 수험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시험만 보면 1등급이야.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에서 수없이 많은 1등급, 1등급만으로 100명 한 반을 만들어서 수업을 매년 했는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1등급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도대체 100점은 누가 받는 거야? 나 같은 머리는 100점을 받기에는 부족한 거야? 수능에서 100점 또는 100분이 99, 98 이건 도대체 누가 받는 거야? 난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고통과 그에 의한 좌절감을 느껴요. 계속 1만 나오면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1컷이에요. 계속 1등급이에요. 선생님 저는 100이 안 나와요. 계속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겠다. 아니 근데 막상 3월, 5월, 6월, 9월 계속 1등급만 나와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Y가 있을 거고 그 Y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1등급보다도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1등급이 나와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로 행복한 수험생들은 결론을 빨리 얘기하면 정말로 행복한 수험생은 성장을 하는 수험생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정말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성장을 하는 수험생이 가장 행복한 수험생이야. 이번에 선생님 수험생들에게서 수강평을 쭉 받아 봤는데 7등급에서 인생을 시작해서 4등급, 만년 3등급에서 이번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어. 내가 볼 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수강생이야. 아마 메가스터디에 수강평을 올린 것 같아요. 제목이 뭔가 봤더니 너는 상고를 가는 게 너한테는 일반고보다 상고가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일반고를 들어가서 고1 생활을 시작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고1 7에서 시작해서 4등급,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수능에서 2등급을 받은 이 친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냈고 스스로 지켜봤거든요. 그 과정, 과정마다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겠죠. 또는 선생님 수강생 중에 한 3수생이 만년 3등급이었던 3수생 이 친구가 이번에 수능에서 96점을 받았어. 3수를 선생님과 풀커리로 제대로 현장에서 했던 친구예요. 수능에서 96을 받았어.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수강평에 적어놨어요. 제목이 뭐였나 봤더니 만년 3등급에서 2025 수능 96점까지 이렇게 가장 행복한 수험생은 성장하는 수험생이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난주 퀘스트의 Y의 연결성이 있는 지금 주제인데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1년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의 성장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시즌1에 개념 에센스 기출만 해 시즌2에 엔젤을 해 시즌3에 실모를 해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이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즌1에 개념과 기출을 하면서도 3평 대비 실모를 준비하게 하고 3평 대비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3평에 실제 공부한 것들이 성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돕고 시즌2에 엔젤을 하면서도 6평이라는 큰 시험이 앞에 있기 때문에 6평에서 가장 고민하게 될 시즌2에 가장 큰 고민이 될 중킬러 스팟이라는 하품 오이로 중킬러를 깨는 연습을 하면서 킬러 기출을 총정리하고 동시에 6평 대비 실모 2개를 풀게 하면서도 시즌2에 해야 되는 컨택트라는 개념과 기출을 엔젤에 연결시키는 강의 엔젤의 입문 강의를 시즌2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만들 때도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즌별로 해야 되는 마땅한 공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부한 것이 결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 자신이 변한다는 걸 보면 스스로 보면 Y를 바꾸거든요 그렇게 해서 Y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야 가장 행복한 수험생은 성장을 하는 수험생인데 성장을 하면서 뭐가 같이 성장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Y가 같이 성장을 해요 꿈이 같이 커져 목표하는 대학이 같이 바뀌어 7등급, 4등급, 3등급 이럴 때에 서울대 연고대 가겠어요 저는 의외과 가고 싶어요 이러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저는 2만 받아도 좋겠어 1만 받아도 좋겠어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가 나오고 1이 나오면 어? 나도 100점 받아보고 싶어 나 어릴 때 사실은 의외과 가고 싶었는데 나도 한번 의사가 돼보고 싶어 라는 나의 Y를 조금 더 당당하게 끌어낼 수 있다라거나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 꿈마저 성장이 되어서 나의 Y도 성장되어 새로운 것들을 막 적게 돼 있다 내가 성장하고 나의 꿈도 같이 성장을 하고 1년 동안 모든 것이 성장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 이벤트마다 실모마다 자졸도 있겠지만 동시에 행복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결과에 상관없는 그런 기쁜 눈물을 흘리는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요 Y를 적어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제 Y가 조금 지금 적게 좀 부끄러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성장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수강평 이벤트를 해요 왜 수강평 이벤트를 하냐면 선생님 수강생들은 정말 많이 성장을 해 원래 잘하는 친구들 100점이 왜 안 나와 하는 친구들 100점 정말 많이 100점으로 마무리를 짓고 아마 수강평에 보니까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절대 100점 아닐 줄 알았는데 100 나왔어요 100 나왔어요 라는 수강평도 많은데 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성적을 받음으로써 꿈꾸지 못했던 내 꿈을 다시 꾼다는 것 어느 순간 버렸던 내 꿈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성장한 수강평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강평을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의 나의 모습 내 과거가 만든 지금의 나잖아 근데 인간에게는 언제나 세컨 찬스가 주어져 내일이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오늘이 우리에겐 두 번째 기회인 거야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의해 만들어진 지금의 결과인 내 모습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어제 내가 만든 오늘의 나야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훨씬 멋있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성장해 가자고요 힘을 내세요 내가 원하는 Y를 당당히 적어 여러분들은 성장할 거고 그 Y가 부끄럽지 않은 날이 분명히 올 거고 그 Y마저도 함께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도착점에 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퀘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수강생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방금 쉬는 강의와 강의 사이에 쉬는 시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카톡에서 적혀있는 카톡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랑 되게 비슷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느라 목이 살짝 쉬었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PPT를 만들고 이룰 시간이 없었어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2년 동안 수학을 배우고 선생님 수업에 대한 마지막 소감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아라 입니다 고1,2 때는 늘 1등급을 받다가 고3부터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은 3등급이었습니다 답답했고 평가원 시험에 수학을 잘 보려면 내가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한다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고 사교육 업계에서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저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이 부산 친구예요 부산 친구 갈피를 못 잡고 나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도대체 뭘까 고민하고 갈망을 하였죠 선생님은 푹 고개 숙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허리를 펴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듯한 수업을 해주었어요 별거 없다 그냥 성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온마음을 담아 하나씩 이해해보자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함께 해줄게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는 내내 들었던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고 올려다 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 바로 나의 머리 위에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때마다 길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는 이번에 96점 받은 걸로 알아요 100은 아니고 96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느꼈던 좌절감들 뭔가가 있나? 나는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평가한 시험을 잘 보려면 가져야 되는 그 무언가 그게 뭘까? 도대체 이런 궁금증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수강생들의 수강평을 좀 봤으면 좋겠어 별거 없어요 단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제대로 바닥까지 타협 없이 체화시키고 이해시키고 이 수 없는 훈련 그걸 꺼내서 문제를 풀고 그냥 직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꺼내서 문제를 풀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툭 치면 스르륵 개념이 나와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순간 그게 수능장이 되도록 수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 지금 이 글을 선생님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보면서 너무 고맙고 이 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개념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로 인해 문제를 풀므로써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히 선생님의 중요한 의무죠 당연히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고개를 들게 했고 하늘을 보게 했고 본인의 와이드를 성장시켜줬고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아이고 수학도 이렇게 해냈는데 수험생활도 이렇게 해냈는데 살다가 만나는 어떤 일이든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개를 들게 해주는 것 그걸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